유진이 또 1등 했네 말도 안 돼 여기선 말이 되는 게 없어 워낙 3개, 수리 1개, 문학 2개밖에 안 떨렸는데 나보다 활났네 고기해 그럼 편해지니까 강미라 밀려놨네 재수없어 선생님, 24번에 2번 아니에요? 3번 오답이에요 과정님, 9번 문제 정답 5번이잖아 이상한 거 없어 문제들을 잘 봐봐 이게 왜 오답이야 봐봐요 이상하니까 나 이상하다고 얘기하라 선생님, 정말 가나 봐 후추